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계과목을 처음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과목이 기계, 전기, 화학, 건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네 과목을 과거에는 안전공학이라고 했는데요. 이 네 과목 중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과목이 있고 과목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전략적인 방법으로 40점. 잘 아시죠? 그죠? 개수로는 8개입니다. 이 과목에 걸리게 되면 다른 과목의 점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는 불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문제에서 8문제를 넘기는 거, 이거는 뭡니까? 아주 절대적인 거죠.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과락과목이라고 정해져 있는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전기와 화학이 과락과목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남아있는 네 과목 중에서 뭐예요? 기계와 건설을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와 건설은 책 분량으로 보시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양이 많습니다. 전기화학에 비해서는요. 그러나 조금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더라도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전기화학의 분량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어렵게 나오고 딱 8개에서 10개 사이에 맞도록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 과목은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기계는 어렵게 제가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가급적 쉽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오히려 인간공학에서 좀 어렵게 내는 것보다 더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계 중에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기계의 위험 및 안전 조건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기계의 위험 요인이 위험 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합격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위험 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표를 보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선 종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협착기임, 절담, 물림, 접선 물림, 회전말림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다는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저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제일 먼저 협착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쉽게 의미를 부여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 협착점에 대해서는 예를 한 가지, 그 예 중에서도 뒤에 지금 예가 나와 있죠. 예 중에서도 프레스를 예를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프레스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프레스가 이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점 끊으면 프레스를 얘기할 건데 프레스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느냐 하면 프레스의 어떤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거명 두 개입니다. 상부 거명과 하부 거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공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상부 거명이 내려와서 꽝 찍고 다시 복귀하면 가공물이 이런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덜어내고 다시 또 올리고 찍고 덜어내고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프레스인데 여기에서 그런 위험점이 뭐냐면 사람 손이 거명 사이를 덜락날락 하다 보니 여기에서 쾅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위험한 거죠. 이 부분이 뭡니까? 협착점 외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프레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냐 하면 이 협착점의 정의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정의를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의는 막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급적 외우지 말자 그랬죠. 그렇죠? 프레스의 원리를 알면요. 우리는 금방 정의가 정리가 됩니다. 밑에 하부 금형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금형은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고정된 부분과 왕복 운동하는 부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으셔도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협착점 중요합니다. 볼까요? 왕복 운동하는 부분,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고정된 부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형성이 되는 위험점인데 작업점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랬습니다. 협착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끼임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끼임점은요. 무엇을 예를 드느냐면요. 연삿기를 예를 들 겁니다. 자, 연삿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공부하는 걸 예를 드는 겁니다. 연삿기는 숫돌입니다. 그렇죠? 숫돌이고 여기에 워커레스트라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가공물을 이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이 숫돌을 회전시켜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할 것인데, 자, 뒤에 가면 이 연삿기는요. 방어장치로 덮개를 합니다. 덮개라는 건 이렇게 덮개를 씌우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끼임점이라는 거는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람 신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워커레스트라는 작업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숫돌은 어떻게 합니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리가 되죠. 고정된 부분과 회전하는 물체 사이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끼임점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고정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운동하는 설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직선 운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선 운동하는 것과 고정된 물체 이 사이에 여기에서 사람이 끼게 되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이걸 또 끼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되죠. 그렇죠? 둘 다 고정된 거죠. 그래서 고정된 물체와 회전 또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위험점을 우리는 뭐라고요? 끼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보세요? 끼임점은 고정 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 운동하는 부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물림점이 있습니다. 물림점은 뭘 예를 들면 되느냐 하면 롤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롤러 기계 뒷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웁니다. 우리가. 자, 중요하게 배우는 것을 예를 들어야 나중에 정리하실 때 편하거든요. 롤러는 두 개의 원통이 서로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사이에 가공물을 넣으면 딱 눌러서 뒤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부분. 가공물을 넣으면서 사람 신체가 딸려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점을 위험한 포인터를 우리는 물림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통 협착사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의 형태를 얘기할 때는.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회전하는 물체, 회전하는 원통,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물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위험점을 물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림점은요.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의해서 형성되는 서로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린 이 세 가지의 위험점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많이 다룬다는 거죠. 그 다음 절단점은 간단해요. 그냥 손이 절단되는 겁니다. 잘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와 무슨 사이가 아니라 칼날 자체, 톱날 자체, 아주 예리한 모서리 부분. 이런 곳에 사람이 부딪히면 손이 잘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단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문제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나오긴 나오지만. 자, 절단점은 회전 운동하는 부분 자체. 회전 운동한다는 얘기는 목재, 가공연, 둥근, 톱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선반이라든지 밀링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와 운동하는 기계 자체에 의해서 띠톱이라든지 톱날 자체에 의해서 신체가 접촉하면 잘리게 됩니다.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절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접선 물림점은 접선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원에 접하는 것을 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에 접한다고 해서 접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원이 있는데 여기에 원에 붙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선들은 다 접선이라고 보면 돼요. 전부 다 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계에서는요. 어떨 경우에 이런 접선이 나오느냐 하면은 벨트 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 풀리라 그러고 이 풀리에 벨트를 걸면은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 벨트 풀리라고 해서 동력 전달 장치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 지금 이 벨트가 풀리의 원에 이렇게 접해서 가죠.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면은 벨트가 이 부분에 사람 신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협착이 됩니다. 그렇죠. 물리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이런 부분을 위험한 점, 위험한 포인트를 뭐라고 하느냐. 접선 물림점, 즉 접선에 물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접선 물림점이고 회전 말림점은 뭐냐. 이건요. 회전축 자체를 얘기합니다. 어떤 축이 있는데 이 회전축 자체가 스스로 회전하고 있어요. 이거 혼자서 돌고 있는 겁니다. 뭐 가정집에서는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밀링도 마찬가지고. 또는 선반이라든가 이런 거 돌아가는 기계들이 참 많습니다.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것을 딱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말려 들겠죠. 사람이. 그런 거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축 자체가 돌아가는 경우. 이럴 때 이걸 잡았을 때 손이 같이 말려 들어간다고 해서 회전체에서 일어나는 회전 말림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전 말림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전 말림점. 자, 여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다음 중에서 기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험점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해가지고 문제를 교묘하게 내지 거죠. 회전 물림점. 접선 말림점. 이런 거 없습니다. 습관입니다. 이렇게. 접선에는 물려들어가는 접선 물림점이고 회전체 자체에 말려든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전체에 말려들기 때문에 회전 말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럴 경우에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협착점, 끼임점, 물림점이 많이 나옵니다. 협착은 프레스를 생각하시고 끼임점은 연삭기를 생각하시고 물림점은 롤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중요한 물림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림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림으로 나오면 더 쉽습니다. 협착점, 왕복운동하고 고정된 물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끼임점, 끼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직선운동하는 거고요. 또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회전하는 것과 고정된 물체죠. 연삭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회전하는 거, 이거는 직선운동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직선운동하는 거죠, 서로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끼임점이다 얘기하고요. 그럼 절단점은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날카로운 날 자체에 걸려서 절단이 되는 경우. 절단점이라고 얘기하고. 물림점은요. 원통이 서로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 줘야 됩니다. 그죠? 롤러가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점이냐 했을 때 알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더 쉽습니다. 그죠? 그림으로 나와주면. 마찬가지로 접선 물림점을 또 보세요. 이게 원이죠. 이 원에 접했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접선 물림점이라고 얘기하죠. 회전말림점 보세요. 축 자체가 혼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옷이나 신체가 접촉하게 되면 같이 회전축과 함께 말리게 됩니다. 그죠? 회전말림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위험요소 분류 시에 체크사항에서 사고 체인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넣어놓긴 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함정, 충격, 접촉, 얽힘, 도넛, 말림, 튀어나옴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종류만 보시면 되지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적 여유가 될 때 정리하십시오.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나옵니다.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치차, 기어, 플리, 플라이 휠, 체인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딱 들으시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회전하는 겁니다. 그죠?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회전하는 부분들인데 사람의 신체가 부딪혔을 때는 무조건 사고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사람과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토록 하는 방법이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것은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 위험한 부분을요. 덮어서 사람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덮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울도 있고 슬리버나 건널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 울, 슬리버, 건널다리는 반드시 안개하셔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쿡 지르면 덮개, 울, 슬리버, 건널다리 이렇게 할 정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덮개, 울, 슬리버, 건널다리. 그런데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덮개는요. 그 위험한 부분을 덮어주는 게 덮개죠. 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벨터풀리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회전하는 게 동력전달장치죠.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이 전체를 이런 망으로 된 거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좀 안전하겠죠. 이런 경우 우리는 뭡니까? 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다음 슬리버는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에서요. 바닥의 전기선이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어떤 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삿감 모양으로 또는 둥검 모양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 있죠. 이걸 특별히 슬리버라고 합니다. 아니라 덮개입니다. 덮개인데 그런 특수한 경우는 덮개 중에서도 우리가 슬리버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널다리는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컨베이어 쪽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 컨베이어는 굉장히 길죠. 물건을 올려놨을 때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또는 제품이 여기서 완성된 제품을 컨베이어 위에 올려놓으면 컨베이어를 따라가다가 다음에서 검수한다든가 검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컨베이어가 길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거죠. 길면 컨베이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이 건너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컨베이어가 끝나는 지점까지 가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너뛰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왕에 위험하게 컨베이어 위를 건너가려고 한다는 걸 사람이 안다면 미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육교를 만들어주는 거죠. 계단으로 올라가서 건너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컨베이어 위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컨벨을 위험하게 건너뛰지 않고 그 육교 위를 올라가서 건너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육교를 산업안전에서는 육교라 그러지 않고요. 모양이 육교하고 똑같습니다. 건너가는 다리라고 해서 건널다리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컨베이에서는 중요한 방어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덮개울, 슬리버, 건너나리는 결론적으로 위험한 부분을 다 커버해 주는 거다. 사람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명칭이 덮개울, 슬리버, 건너나리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나머지 회전축기와 풀립, 핀, 기계 요소는 무치명, 파서 넣는 겁니다. 돌출되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치명이나 그 부분에 덮개를 설치해 주는 게 되겠죠. 동력 차단 장치에는 스위치, 클러치, 벨트 이동 장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절단, 인발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타 안전장치 안전조치에서는요. 기계의 날 부분을 청소할 때는 당연히 운전 정지해야 되겠죠. 이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고르시역하면 답이 딱 보입니다. 그 다음 원료가 흩날리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덮개 설치하면 되겠죠. 날리지 않도록 덮개로 딱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발이나 피복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자금모, 자금복을 철저히 착용해야 됩니다. 날이나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한다. 회전한다. 중요한 겁니다. 회전. 회전하는 경우에는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장갑 이외에는 장갑 사용을 검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손에 꽉 끼는 가죽장갑은 착용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면장갑이나 목장갑이나 이렇게 빨갛게 칠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갑은요. 회전하는 기계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회전하는 기계가 뭐 있습니까? 연삭기 돌아갑니다. 밀링 돌아갑니다. 선반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드릴 돌아가지고요. 돌아가는 것들은 절대 장갑 끼고 작업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계에 장갑이 끌려 들어가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물론 손에 꽉 끼는 가죽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더 안전하겠죠. 괜찮습니다. 통행과 통로 부분에서는요. 안전한 통로를 반드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통로에서 통로 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절대로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옥내 통로의 기준입니다. 즉 일반적인 통로 그랬을 때 옥내에 있는 통로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반드시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통행하라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박스를 막 쌓아놔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장을 주면 통로가 아니죠. 그래서 2m 이내에는 절대로 장애물이 없도록 다 치워놔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조명, 조도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자, 조도 기준 여러분들 정리했습니까? 초정밀 작업 얼마입니까? 750럭스 이상이죠. 정밀 작업은요. 300럭스 이상입니다. 보통 작업은 150. 그 밖의 작업이 75럭스 이상이죠. 그래서 통로는 그 밖의 작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75럭스 이상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통로 그러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조명은 75럭스 이상 조도를 유지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통로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슬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가 나오는데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시험 문제에서는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내용을 보고 이걸 어떻게 다 배워요. 이렇게 글자로 막 배우시려고 하면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함께 다시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슬 통로는요. 가소로운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소로운 30하고 30이 경고한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비를 철저히 했는데 그래도 일어나면 열로서 팔을 치료할 겁니다. 참 말 안 되는 소리다 그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요. 가소로운 가는 것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가슬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를 해야 되는데 헷갈리실까 봐. 가슬 통로라는 뜻입니다. 얘는 가슬 통로에 해당되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30화국, 30이 캣는 게 30이라는 숫자고 그 다음 경고한, 경고한 구조로 해락하는 거고 난간, 안전난간 설치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경고한 구조로 하고 안전난간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어난다는 건 15죠. 15, 그리고 1호는 똑같은 15가 되고 10은 10, 8은 8, 7호의 7은 7 이렇게 됩니다. 끝입니다, 이러면. 이 글자를 다 외우려면 힘들지만 이렇게 딱 정리하면 가볍게 끝나죠. 이걸 외우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쓰시면서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30과 15는 각각 각도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건 다 단위가 미터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요. 계단참과 관련이 있는 계단참 설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참이 뭡니까? 계단에 올라오시다 보면 넓게 편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이게 계단참입니다. 계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직갱이나 아니면 비계 다리에도 반드시 오르고 내리는 곳에는 반드시 이 계단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설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죠, 그렇죠? 30이 뭡니까? 30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사를 얘기합니다. 경사 30도 이내로 해야 됩니다. 30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슬통로죠, 그렇죠? 30도 이내로 하락하는 것이고 또 15는요. 이 중에서 1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넘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목이라 그럽니까?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걸 밟고 올라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이 경사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15도 이상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각이 커지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뭔가 발을 디딜 수 있는 조치를 해주라 하는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수직경은 15미터 이상 되는 수직경은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주면 되고요. 비계 다리에서는, 이제 건설에 가서 배웁니다, 비계. 비계 다리에서는 8미터를 초과할 경우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주로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 않으셔도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15, 18, 7만 알아두셔도요. 이 숫자가 아닌 걸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숫자가 바뀌어내는 게 필기시험의 장점입니다. 특징이고, 그렇죠? 이게 가설 통로입니다.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30도 이하로 해야 되겠죠. 경사는요. 15도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경과한 구조는 숫자가 없습니다. 안전난간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직경은 15미터 이상일 때 10미터 이내마다 건설공사에서는 비계 다리는요. 8미터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실기에 가면 서라고, 실기 문제도 단골로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가설 통로를 했었고, 이제 사다리식 통로가 나옵니다. 사다리로 된 통로를 사다리식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개정된 지가 숫자가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기법을 다 포기하고, 이건요. 그냥 외웁니다. 일단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시험에 필기에서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빼겠습니다. 견고한 심손의 발이 미끄러져 접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숫자가 안 들어가는 것만 다 모으는 건데, 사실 그건 별로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참고를 하시고, 숫자부터 외우겠습니다. 견고한 심손, 심한 손상을 얘기하는 거죠.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되고, 심손의 발이, 발판의 간격이 동일해야 되고, 발이 미끄러져,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구조도 있고요. 저 밑에 보시면,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접혀지거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견고한 심손의 발이 미끄러져 접혔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럼 접히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아옵니다. 그렇죠? 발이 미끄러져 접혔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열받아온에부터 본격적으로 숫자가 들어갑니다. 열받아온에. 그럼 다음에는요. 자, 이거는 그냥 외웁니다. 60. 그냥 외우셔야 돼요. 60은요. 절반, 2분의 1을 자릅니다. 또다시 2분의 1을 자릅니다. 2분의 1씩. 물론 뭐 거꾸로 해도 됩니다. 15, 30, 60 해가지고, 두 배씩 해가지고요. 자, 2분의 1씩 내려왔죠. 그 다음,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90이 됩니다. 60과 15를 한 번 더 더해 보겠습니다. 75가 됩니다. 거의 숫자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90 안에 보면요. 구멍. 설마 구멍을 7, 2호. 7, 2호가 들어갑니다. 설마 7, 2호. 이러면 완전히 숫자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열받아 원액하는 거 10미터 이상일 때 5미터 이내마다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계단 참을 설치합니다.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설 통로에도 나왔지만 사다리 통로도 10미터를 넘어가면 5미터 이내마다 계단 참을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60은 뭐냐 하면요. 60 센티미터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이 줄에 있는 거는 다 센티미터라고 보면 돼요. 제가 친절하게도 단위를 다 모아놨죠. 그럼 90하고 75는 또 90도, 75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7과 2.5는요. 미터 단위입니다. 이렇게 단위를 너무 이렇게 빡스 꺼놓으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63, 10, 15는 다 센티미터인데요. 자, 사다리라고 그랬죠? 사다리를 이렇게 걸쳤습니다. 걸쳤죠? 걸쳐놓은 상단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걸 우리 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보통 여장 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걸쳐놓은 상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얼마가 올라야 되느냐? 60 센티미터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봅니다. 그래야 사다리가 안전하죠. 너무 올라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60 센티미터 이상 올려라 하는 겁니다. 여장 길이를 60 센티미터 이상 합니다. 30 센티미터는 뭐냐 하면 계단의 사다리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다리의 폭이 30 센티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5 센티미터는 뭐냐 하면 사다리 중에서 고정식 사다리가 있습니다. 건물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시켜놓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 사다리일 경우에 이 사다리는 건물의 벽과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벽에 사다리를 붙여버리면 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다리가 뭡니까? 발이 들어가서 발 가운데 부분으로 디딜 수 있도록 했는 게 사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벽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발끝으로 디딜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기인이죠.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벽하고 사다리를 15 센티미터 이상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발이 쑥 들어가서 발 가운데 부분으로 사다리를 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 간격을 15 센티로 했습니다. 자, 90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90도. 고정식 사다리고죠. 이 90도 아닙니까? 90도일 경우에는요. 이 높이가, 전체 높이가 7미터 이상 되는 고정식 사다리는 바닥에서부터 2.5미터 이상은요. 뭘 해야 되느냐? 등받이 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터널 형태로 요즘 만들어 놓죠. 터널에서 그 터널 속으로 사람이 쏙 들어가면서 사다리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등을 기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등받이 우를 설치하는 기준이 전체 길이가 7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2.5미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2.5미터 이상 되는 부분에 등받이 우를 설치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시험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는데 뭐 이왕이면 같이 알아두는 게 좋죠. 그리고 75도 그런 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75도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75도 이내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니까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발판과 벽과의 사는 15cm 이상 간격을 두라고 그랬죠.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60cm는 걸쳐놓은 상단으로부터 60cm 여장 길이라고 얘기했죠. 10m 이상일 때에는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반드시 계단 참을 설치한다 그랬죠. 계단 참은 가설 통로에도 나오고 사다리식 통로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75도 이하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90도 이하로 하고 통로의 기울기는 이건 뭡니까?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인데 고정식일 경우에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에서 2.5m입니다. 바닥으로부터 2.5m 그 이상 되는 지점으로 붙어져요. 그죠? 2.5m부터 등받이호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래쪽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내용만 보면 좀 많습니다만 정리하고 나면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다 외우시고 나면 또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험물에 대한 비상구 설치가 나옵니다. 비상구는요. 비상구는 같은 방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출입구 하고요. 비상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뭐 자꾸 이거 못 그리는 그림을 자꾸 이용합니다. 왜냐? 이게 정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면 거죠. 자 비상구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기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방향에다가 했습니다. 이러면 같은 방향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비상구가 출입구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 뭐 비상구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출입구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요? 최소한 3미터의 간격을 띄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상구를 가져 나와서 비상구 구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미터 띄우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2분의 1씩 잘라 들어갑니다. 앞에서 사다리씩 통로할 때요. 60, 걸쳐놓은 상단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고 2분의 1씩 30, 15 잘라 나갔죠. 그처럼 3미터를 2분의 1로 하면 1.5미터가 되죠. 그럼 높이가 1.5미터가 되죠. 이걸 다시 2분의 1로 잘라요. 그러면 0.75가 됩니다. 나오죠. 그리고 숫자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작업장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든 출발했을 때 출입구든 비상구든 간에 50미터 이내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갔는데 70미터만에 어떤 출입구가 있더라. 이러면 그 사이에 비상구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됐죠. 이 숫자 이외의 비상구에서 나오는 거는요. 비상구는 밖으로 나가면서 도망가면서 안으로 문을 당기는 식으로 여는 것 같으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뒤에서 막 몰려오는데 꽝 부딪혔는데 잠깐만요. 문 좀 이읍시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피난하는 방향으로 바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밀고 나가야 문이 팍 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해놔야 되겠죠.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 또 이 내용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요.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저걸 어떻게 다 알아. 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만 연구합니다. 그죠. 자 계단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계단 한번 그려봅시다. 그냥 숫자 쓰려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죠. 이게 계단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5, 104, 104 하시죠. 5, 104, 104, 104. 5, 104라 그러고요. 1m 여기 적어주시고 꼭 여기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요. 제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1, 2, 3. 이 세 가지 숫자가 그리고 나머지 숫자가 뭔지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숫자부터 5, 104, 1m, 1, 2, 3이라 적어놓은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보자고요. 그러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500은요. 500kg이라는 하중입니다. 하중 기준. 500kg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4는요. 안전율입니다. 우리가 안전율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안전율이 크면 클수록 안전한 겁니다. 그죠. 좀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안전율이고. 그 다음 1m는 폭입니다. 그 안에 폭. 그 다음 1, 2, 3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1, 2, 3은요. 자, 1은. 여러분들 그냥 계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계단. 알고 있는 걸 활용해야 됩니다. 계단에 가다 보면 옆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추락합니다. 그래서 1m 이상일 때 그 손잡이를 앞으로 우리 안전에서는요. 안전난간이라고 부릅니다. 계단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다 안전난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1m 이상 될 때의 안전난간. 계단에 다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난간은 1m 이상 되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2m 이상일 경우에는 자, 계단이 뭡니까?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통로죠. 그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옥내 통로의 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조명. 조도 기준이 75, 6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계단 또 통행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2m 이내에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3m 하나 남았습니다.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3m 한 번 더 쓰세요. 3m 이내마다. 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m 이내마다. 그 다음 따로 외우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로 외우지 마시고 여기에 점을 찍습니다. 1.2가 되죠. 그래서 1.2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비가 가로지르는 길이를 얘기하죠. 너비가 1.2m 이상 되는 뭘 할까요? 계단 참이 있어야 되죠. 계단이니까 계단 참이 있어야 되죠. 앞에 수직갱이나 비계다리에도 다 있던 거 아닙니까?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겁니다. 계단 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납니다. 제가 지금 해드린대로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는 게 아마 이 글자를 보고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운동의 형태에 따른 위험점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체 6가지를 다 하셔야 되죠. 그죠? 협착점이 있었습니다. 프레스에서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끼임점이 있습니다. 연삭기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물림점이 있습니다. 롤러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 절단점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에 그냥 잘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회전체라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회전 말림입니다. 회전 물림이 아니죠. 그죠? 회전 축 자체가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접선 말림이 아니라 물림입니다. 그죠? 접선 물림점과 회전 말림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닌 것입니까? 해당되지 않는 건 뭡니까? 회전 말림이죠. 회전체에는 말려듭니다. 물림은요? 접선에 물려들어 가죠. 원이 접하는 곳에. 그래서 접선 물림.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 다음 두 번째 회전축 커플링. 회전축은 축 자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뱅글뱅글 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커플링. 커플링도 마찬가지죠. 축과 축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덮개는 다음 중. 이런 곳이 덮개를 사용을 하거든요. 덮개는 다음 중. 어떠한 위험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응용 문제죠. 그죠? 그렇게 자체가 돌아가는데 사람이 부딪히면 뭡니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떤 점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회전 말림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회전 말림점이 됩니다. 회전축이라고 그러시니까 회전하는 것에 말려 들어가는 걸 방지한다.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체인, 치차, 풀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해야 되는 위험 방지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쿡 찌르면 나올 정도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덮개, 울, 슬리버, 건널다리 네 가지였습니다. 덮개, 울, 울은 빠져있네요. 슬리버, 건널다리, 클러치는 없습니다. 전혀 해당이 없는 거죠. 실리기에서도 이걸 적으라고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으면 가소로운 삼공이 견고한 난간을 잡고 일어난답니다. 수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없죠. 열로서 팔치려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숫자를 바꿔내는 게 뻔하지요. 팔 치료해야 됩니다. 팔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8m고 10m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15m. 일어나면 열로서 팔치려 하는 거죠. 15도 있습니다. 15도는 뭡니까? 15도 이상 됐을 때 경사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죠. 그리고 전체 경사는 30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30도 이하로. 그래서 답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비계다리입니다. 수비를 철저히 하자. 그래도 일어나면 열로서 팔치려 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암기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7m라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참 잘 나옵니다. 이 문제는 꼭 알아두세요. 이 답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반드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장의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작업장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작업장의 통로는 90럭석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통로는 뭐라 했습니까? 75럭석 이상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답 나왔습니다. 작업장의 옥래 통로는 통로면 높이로부터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계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업장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래 작업장에는 경보용 설비 기구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로서 한번 알게 되고요. 또 다른 내용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는 보기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법규 기준이라서 이런 기준을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비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마지막 문제. 작업장 계단 및 계단 참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할 때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라. 안전율 4 이상 맞죠.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1m, 폭은 1m 맞습니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의 높이는 3m 이내마다까지 맞네요. 너비가 1.2m라 해야 됩니다. 1.5는 잘못됐습니다.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가를 설치해야 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5, 104, 1m, 1, 2, 3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1m는 안전난가, 2m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m 이내마다 여기 점찍이시면 돼요. 1.2m 너비가 1.2m 이상 되는 뭐를 해야 됩니까? 계단 참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계 부분의 첫 단원이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위험점의 종류가 6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가설 통로라든지 사다리식 통로라든지 옥내 통로라든지 이런 기준들도 있었습니다. 관계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에서는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 함께 풀어본 문제도 문제의 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계는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